야 뒤에 오전 뭐 보였던 것 같은데? 이번 쪽? 왼쪽으로 쏴다! 뭐야? 아 뭐야 안 끝내가 없나 우리? 다른 팀이었구나 두 대! 두 대! 두 대! 발 앞에 두 대야! 오른쪽! 오 MK다 아니 일어나서 쐈는데 잘 맞네 2층 기자 2층 기자 형 정답게 야 다 빼라! 아 이거 베란다! 베란다야! 베란다 적다라 오른쪽은 다른 팀인가 봤는데? 다른 팀 아니야 그럼? 2층 있다 2반 2반 2층 기자 2반 2층 기자 2반 돌려서 막으실? 돌려서 막자 저거 불겠어 안 됩니다 안 되겠다 2층 기자 2층은 안 되겠다 얘네 방 다 화염병 질러놨어 알겠 좋았다 바사.. 바사인거 같애 센터판은 기저상태야 1번 기저상태 알겠 1번 기저상태고 1층 집 오른쪽 기절 1층 집 오른쪽 기절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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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집 2층 아냐 바로인척 있다 바로인척 있어 아 거기서 있어 뭐야 그냥 어퀴즈 딱 내 뒤에 뿌락지 2번 가자 콕 어디서 날라온지 몰라 빡스 조심 나 이제 붙을게 빡스 내꺼야 야 이거 벌렸던거 같애 왼쪽으로 나무 그대로 어킬이야 어 뭐야 어 어 나이스 빅바위 나한테 보여 폭가죽 아 이게 폭가바 기절 기절 바위 기절 내가 못 인가 이거 빙 하나 파란색 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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